2022, 2023 시즌 결과물 이게 11월 16일이야 이때도 이게 4시 사진인데 패드나 이걸 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계속 낮은 뜨겁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지전까지는 계속 낮은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다서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건 생과사라는 개념이 있어 생과사 그 다음 이제 병이지 생과사가 먼저입니다 병이 없으면 좋긴 좋은데 근데 해가 삶았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과사의 범인에서 온도관리를 해야 돼 40도, 30도, 20도 이런 식으로 범인에서 온도관리를 해서 생과사를 커버하고 그 다음 식물이 좀 더 크면 그때 좀 더 따뜻하게 해서 병을 잡아준다 이런 느낌 이렇게 깨놓고 삶으면 진짜 끝입니다 그런 생각 항상 하세요 자, G가 이제 괴롭혔다 자, 봐봐요 이게 딱 이 세포가 무너졌잖아 이게 이제 온도장입니다 세포의 기염은 결국은 온도장에서 온다 이게 결국은 단백질이라서 그래요 자,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돼 자, 1월 2일 2, 4, 6, 8, 8마디 한 번에 그냥 수는 확 쳤죠 자, 이건 또박또박 크고 음... 이게 자꾸 번지냐 안 번지냐 체크하면 돼 안 번지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1월 13일 1월 13일 자, 세포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, 2, 4, 6, 8, 10 10마디 쫙쫙쫙 자, 격까지 봐가면서 수정을 할까 말까 자,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이제 수정하면 되죠 자, 이건 이제 참외, 참외 밑에 받치는 거 어... 요즘은 많이 안 합니다 근데 뭐 선택입니다 자, 이제 균병이죠 이건 노균, 노균탄자 이렇게 보면 되고 노균 한 번 치고 탄자 한 번 치고 왔다 갔다 치면 돼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 식물이 튼튼하면 지나갑니다 식물이 약하면 어떤 병이든 다 와요 그래, 이게 무조건 식이 한다 이것도 안 맞고 무조건 춥게 한다 이것도 안 맞아 그래, 한기를 하면서 온도 관리를 해내야 된다 이게 맞아요 자, 습 그리고 온도 변화에서 습이 같이 연동이 되면 그러면 아... 저런 균병이 빨리 온다 그리고 요즘은 이 수정벌 내년에는 아마 수정벌이 좀 자리를 잡을 겁니다 왜? 크... 벌이 너무 비싸지는 바람에 아마 수정벌이 크... 하나의 전략이 될 겁니다 자, 3월 19일 4월 3일이지 여도 아시가 늦었겠네요 그래, 아시라는 개념이 누가 뭐든 3월 20일 이짝자 짝을 따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계산이 나와요 이걸 막 4월달에 딴다 계산이 안 나와요 이왕이면 농사짓는 건 3월 20일 이짝자 짝을 판단하세요 그게 나아요 꼭 2월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... 아, 뭐 그게 문제는 안 되고 3월 5월 16일 자,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3, 4, 5월까지 왔으면 이미 뭐... 결과물이 나왔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6, 7, 8월이죠 자, 선충 음... 선충이 있단 말 자체가 근본적으로 물관리가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, 그래... 토양에 물을 높여라 자, 6월 27일 6월 27일 치고 열매는 괜찮죠 자, 7월 10일 뭐... 여도 글고 뭐 선충에서 피해가 왔을 거고 선충이 있단 말은 식물이 약하다 왜? 뿌리니까 자, 뿌리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자, 7월 26일 자... 뭐 이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음... 자, 하여튼 계속 계산을 하세요 음... 계속 낮 온도는 뜨거워집니다 지금 야간 온도도 오늘이 8월 22일인데 좀 주춤해야 되는데 아, 일단 야간 온도가 뜨거워 이렇게 되면 결국 9월 돼야 해결 날 거 같아요 자, 아무쪼록 주간 온도, 야간 온도 이걸 체크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더 짜겠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자, 이상입니다